체육관 가야지 알았어 땀에서 올라가야지 내가 제일 빨라야 체육관 어? 체육관 별로 없네? 없어 없어 내가 제일 빨라 체육관 세 팀 우리까지 세 팀 체육관 아 이거 뭘 죽이야 이걸? 어디있지? 체육관 다 잡았어 나 총 쏜 새끼 위에 있었는데? 제가 잡았어요 세명 끝 밑에 1층에 하나 네 오케이 컷 나 완전히 들러리 아 나 떡배로 와서 개뻘짓 했다니까요 처음에 아 파고파아 네 아 얘가 스크스였구나 나 쏜 새끼가 파카드 정리 끝인가 그럼? 아니요 밖에 밖에 더 있어요? 네 근데 나 엄프밖에 안나와 치사를 1층에 이륩독 있구요 이쪽이 있음 오케이 네 AR을 주세요 아 M16 있네 탄전 내놓을래요? 다 찍혔어요? 에헴 알았어요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공평하게 50발씩 나눕시다 오케이 이제 북쪽 집 털고서 밑으로 붙죠 네 총 뭐뭐에요? 샷건하고 엠순이요? 네 아 예 연방 빵빵 있고 오케이 아 윈체스터 그러면 적들이 우리 위치를 알잖아요 멀어서 안들려요 에이 안돼요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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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들어요 안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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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 여기 털고 갔네 아까 그 애구나 사업에 먼저 쓰실?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탄티도 떨고 감사합니다 체육관에 AR 이렇게 안나온건 처음 보는데 체육관에 AR 이렇게 안나온건 처음 보는데 아 놀랬네이 아 놀랬네이 아 또 존버 있을거 같애 또 우리 뒤에서 보고 있는거 아냐 그럴티로 그럴티로 나 깜짝 놀랬다니까 리플레이 보고 와 나 왜 안 쏘나 했어 일단 건물 옥상 뛰어다니는 애들 안보여요 네 그것도 한명당 한팀 응 한팀 둘이서 건물에서 그 언덕에 있는 집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변태인줄 알았어 관음증 환자마냥 창동에서 대가리 내밀고서 가만히 있어 우와 도룸 우리 그때 딱 마침 파밍하고 있을때랑 피 채우고 있을때였거든요 가만히 있을때 아 나 같으면 쐈다 그거 내가 나가서도 쐈다 아 수류탄 되게 많이 나오네 배율이 없었나? 수류탄 나 좀 줘요 나 수류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분명하죠 수류탄 2개 굿 지금 11 1당 1 1 0 1 1 0 2 1 3 4 2 2 1 2 3 2 2 2 2 3 1 2 3 2 3 구상되세요 구상 집 하나도 안 열려있는데 걔네가 끝인가? 문 안 열리는데요? 어? 내면 그냥 끝인가? 옥상에 구상이랑 다 있고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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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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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빨간 핑크 아 모텔? 오케이 지나가 넘어갔어요 건물 안에 있거든요 나갔다 언덕 언덕 언덕으로 올라가요? 네 쏠까요? 쏴야죠 안 돼 한 대 내가 붙을게요 네 안 맞았을게 안 맞았을게 아직 있어요 첫 소리 지금 죽을뻔 했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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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예 확인 일로 간다 핀 닦고 있음 보여요 보여 내렸어요 버스 내렸어요 일로 간다 내셔 뭐야 누웠어 난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네 잡았어 잡았어 좋아하네 진짜 얘네도 옥탕 하나도 없어 전망 어쩌지 나 못한 내 말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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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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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짤 파밍을 하러 가야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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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기장 카지노 안 털은 거 같은데 카지노 갔다 오세요 차 갖다 놀게요 일단 카지노 안 열렸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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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안 탈린 거 맞아요 어 어 M16 어 틀린 거 같은데 탄 제가 먹어 아 깜짝이야 아 근데 개 많아 근데 뭐 없네 네 갑시다 정문으로 나오시면 돼요 정문으로 네 옆에 도로 말고? 네 정문으로 차 일로 갖고 왔어요 띵 고고 내가 드릴 거 많다 있다 있다 도로로 가니까 도로로 가니까 도로로 가니까 도로로 가니까 도로가 있겠다 차 차가워 네 운전석 바꿔요 내려요 옆으로 가세요 끼 채우세요 끼 채우시라고 네 끼 채우시라고 저 옆에 왼쪽 도로 집 다가여서 피 채워 가요 아 근데 누워서 그거 하는 거 연습하면 안 되겠어 왜? 그거 나중에 패치된 듯 습관돼서 또 해보면 어떻게 해 아 아 패트 써 먹어야죠 그래도 어허 나한테 와봐요 왜요? 어 8배 드리고 내가 4배 뺏어가게 어 카지노에서 먹고 카지노 개꿀파밍 혼자 종합 다 되셨구먼 아 여기 4배 또 있다 알겠네 일단 거기? 4배 6패드 AR 모탄 30발 드림 5패드 4배 버리고 4배 버려야겠다 4배 버려야겠다 4배 버려야겠다 1분 오케이 어 여기 모탄 또 있다 모탄 몇 발 있어요? 이제 40 60 40에 80 40에 80 가시죠 거기 탈까요? 거기 타죠 아 아 애매한데 거기 타요 속도가 느릿 빠른거같이 네 이분 다음 장점 멀어가지고 4배 버려야겠다 아 직선 아 알겠습니다 용서 해결하네 이분 그 이 해결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양각이네. 아 두 대. 뒤 버기. 350. 머리 좀 수그려요. 간다. 두 대 맞췄거든요? 맞췄다. 맞췄다. 바로 킬. 네. 하이네. 아 얘도. 저거 좀. 뭐라고. 업무 좀 해줘요. 스카 좀 먹을게요. 저거. 여기 엎드려다녀. 빨리 빨리 빨리. 여기 힘들어. 오케이. 나 드링크를 챙겨가고 싶어. 빠졌다. 빠졌어요. 저거 많은데. 빠졌어요. 빠졌어요. 내가 먹으면 돼요. 난 버기 갖고 올게요. 난 버기 갖고 올게요. 수류탄 안 드시고 가시네. 수류탄 4개 있어요. 네. 나와요. 우탄 좀 챙겨줘요. 네. 챙겼어요. 8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네. 안 먹어도 돼요.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안 먹어도 돼요. 소프트 6개. 저. 6. 8. 아. 아까 진송제 5개. 아오 아까워. 산빵이. 배워 먹었어요. 진동제. 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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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뛰어갖거든요. 붙어있는. 네. 내가 바퀴 터트렸어요. 아. 아니. 여기 붙어있을건데. 여기 붙어있을건데. 지금. 빅. abbiş. 앞의 단ichtlich 노동제. 호FO point him쪽으로 호소 på. bilating기. 지방전이. だ. 아. 자리에서 kap. 정신이 힘이 된다고. 지장. 발転음. 시정. 에너지 한번. 가고 가야 되죠. 이제 여러분 허리에 Milindatan Poland. 뱃살 아님? 어 그래도 집에 가요 2층 자식 거에요 1층에 5탄 좀 남아요 아 무서웠다 솔탄 좀 줄까요? 솔탄? 4개 있어요 오케이 아 저게 음료수가 많아서 먹었구나 어 앞에 에탑? 에탑인데 약간 오른쪽이었는데 방향 에탑 쏜기 1층에 안 보인다 1층에 있을게 1층에서 5탄 좀 먹고 와야지 1층에서 5탄 좀 먹고 와야지 비겨봐요 여기 저 있는데 쏘리 오른쪽 지나가나? 지나간다 에이 어 우리 집 뒤에 우리 집 뒤에 하나에 남았어요 다 남았어 다 남았어 오케이 네 얘네 걔네 같은데 에탑? 아냐아냐 그 말고 언덕 걔네들 아 맞네 얘네네 수류탄 챙겨야 되겠네 하나 어디있지? 하나 어디갔지? 밖에 있을걸요? 일단 슬슬탄 들어가서 조금만 줘요 일단 슬슬탄 들어가서 조금만 줘요 우리 이동해야되요 우리 이동해야되요 설마 자기장 밖에 나가서 파밍? 아 괜찮아 얘 되게 많아 먹을거 키트도 있네 크링크 맞고 아 나 7탄을 왜 갖고 있었어 가야되요 오십쇼 가야되요 오십쇼 가시죠 여기가 또 집을 들어갈까요? 사람 밑에 쪽으로 갈까요? 아래요 아래쪽으로 아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애들 네 안쪽으로 갔는데 재결시간 한대 다행이네 아 나 도망갔어 집에 있었죠 예 능선 아래로 내려와야죠 밖에서 타지 밖에서 타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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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내려고 차 있으면 우리 걸리잖아 아 내 갑바 터졌어 터지기 직전 능선 아래만 클리어하면 되거든요 그냥 거다로 돌까요 그냥? 너무 내려가진 마야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엄폐가 없어서 왼쪽 툴 아까 트럭 쟤네 집이 에디비인가 아까? 앞에 트럭 있어요? 앞에 트럭 있어요? 앞에 트럭 있어요? 저기 저희가 젠일 리는 없고 저기 1평짜리 해우소? 쟤네 귀여운다 우리 방향 1평짜리 해우소 내 앞에 가면 맞아요 아 진짜 나무 뒤에 거기 좀 봐줘요 저 뒤에 좀 볼게요 8배를 챙겨 올걸 C 아 1탄 없어요 잡았어요 7탄 좀 있어요? 아니 없어요 버리고 왔는데 보급 떨어진다 어 250방이야 하나 확인 보급 방향으로 뛰려나? 안 보여요 여기서 보인다 어? 에디비다 제가 에디비네 능선 뒤로 넘어갔어요 아 나 오탄 모자라 간다 오탄 제거 좀 드릴게요 도핑할거 많죠? 풀 도핑하세요 계속 풀 도핑하세요 풀 도핑하세요 풀 도핑하세요 많으면 풀 도핑 계속 아 치타오면 좀 크네 음 아까 보다 60을 버리고 갔는데 둘 둘 넷 다섯 명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보급 방향으로 하나 둘 뛰고 보급 먹고 위쪽으로 뛰고 있어요 아 걔네 길리다 길리 길리 우리 쪽으로 와요 길리 둘 뒤 보급 바로 오른쪽에 둘 네 거기 봐줘요 나 뒤에 볼게요 어 뒤쪽에서 둘 5방향 5방향 55방향 5방향 55방향 5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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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각 벌리고 있어요 오케이 기절한거? 네 잡았어요 한 팀 아웃 쟤네 누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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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서 쏘네 트럭 쪽 아 쟤 두 번 기절인데 쟤네 지금 양갑 어디서 들어가요? 355 능선 위에 하나랑 제 15도 방향 돌에 하나 여기 돌 아 저기 둘 둘이에요 둘 여기는 기절 두 번 했는데 아 다 살렸어 저 새끼가 아 저 새끼가 다 먹었어 내 기절 카고벨 버려야겠다 그냥 어 왼쪽으로 뛴다 저 새끼 저도 올라갑니다 자기정화요 카고벨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쓰릴 없을거 같아 쓰릴 없을거 같아 이제 탄도 없고 아 그정돈? 네 살았다 위치하게 나무를 붙어있네요 방향 지금 쏘는거 C빠야 오케이 아 저 새끼가 내 킬 두개 다 뺏어 먹었어 남은건 둘인데 둘이 길이 하나 길이 길이 둘 저기있다 저기있다 295 네 둘 다 있어요 그쪽에 하나 오른쪽으로 도네 네 자 오른쪽으로 돌아요 하나 나무 옆에 아 옆에 없는데 옆에 던질게요 왼쪽으로 던져줘요 아 맞았어 뒤로 백 뒤로 조금만 더 네 붙는다 안 붙네 하나 붙어요 왼쪽으로 어? 연방이 아니야 까비 피팅인거 같아